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걸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다시 불어올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다시 뭐가 불어올까요? 어떤 바람이 다시 불어오지 않을까? 뭔가 어떤 트렌드가 다시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키워드만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과거에 불었던 바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부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부품이요? 사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애플의 아이폰이 잡수가 있었던 시절 대비해서 혁신이 좀 많이 모자르다는 평가도 좀 많이 받았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들도 사실 이제는 이 카메라 스펙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변화, 혁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출시 앞뒤로만 어느 정도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움직였을 뿐 굉장히 큰 강한 추세가 나오기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이 CES 2024에서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AI이고 또 삼성전자의 이 가우스 AI, 온디바이스 AI 형태가 이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장에 반응을 해줄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애플도 굉장히 속도감을 붙여서 AI를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모바일뿐 아니라 이 백색 가전, 세탁기, 스타일러, 노트북 이런 곳에 모두 이제 이 AI가 이제 접목이 된다고 하면 관련 부품주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한 4년 전, 3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고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격에 누가 그 핸드폰을 쓰겠는가 하지만 저도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기조 효과에 따른 수급의 어떤 순환매를 좀 기대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수 있다 봐야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불어올까? 다시 뭔가 열풍이 불어올까라는 이 키워드는 결국에는 모바일 부품주들을 봐야 된다. CES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가 여기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고 차근차근 준비했을 때 우리의 가장 피부에 많이 와닿는 모바일과 AI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신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모바일 부품주들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저는 그중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 파인 엠텍이라는 기업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인 엠텍 하면 힌지라고 하는 부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힌지 하면 KH 바텍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힌지 시장에서 파인 엠텍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보면 앞으로의 성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도 우리가 관심 권역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힌지의 종류 중에는 크게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인 엠텍은 삼성전자의 양산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 오늘 이 외장 힌지 부분도 삼성전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폴더블폰이 어떤 형식으로 접히든 혹은 지금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변하다 하더라도 이 파인 엠텍 기업의 힌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폴더블폰이 아니라 이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힌지를 바로 전장 사업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2024년도에 저는 스마트폰 부품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대량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아무래도 뉴스를 동반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가 아마 오늘 뉴스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윗고리가 더 길게 달렸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윗고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길게 달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500원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 가격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8,500원이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일단 박스 상단 가장 높은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로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폴더블폰 거기에 2차전지라든지 전장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확정이 된다라는 것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넴텍을 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연관된 뉴스도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고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 선은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넴텍 소개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키워드 다시 불어올까? 모바일 부품주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익 고문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고문님께서는 휴대폰 부품주, 모바일 부품주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저도 힌지 쪽이었는데 KH바텍이에요. 파이넴텍 좀 말씀해주신 종목 좋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실려서 먼저 올라올 것 같은데 만약에 파이넴텍 올라간다면 KH바텍 따라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고 실적도 비슷하게 나오고 성장성도 그만큼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폴더블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 힌지 관련해서 제품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티타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폰 15,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올 S24 갤럭시 이런 쪽의 외형이 티타늄 케이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추럴 티타민이나 파이트 티타민이나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고 상당히 가볍고 아주 강도가 강한, 충격이 강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이 들고 실적이 지금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출은 한 18%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26%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인엠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올라갈 때 같이 동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 회사가 실적이 21년도에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통신 쪽이 상당히 활성화됐거든요. 그런 쪽에 실적이 상당히 나오다 보니까 시세 주가가 21년도에 가장 좋았고 22년도에 실적이 좋아하는데 거의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연결돼서 실적이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거 나오는데 주가는 별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본다면 모바일도 한번 가능성 보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 보더라도 일단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값 19,000원까지 보는데 매물대 전입니다. 충분히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늘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좀 실려서 가야지 매물대 뚫고 올라가서 어떤 강도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또 새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KH 바텍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이제 새해에 뵙겠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